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도 TSC 제3부분 계속 강의할게요. 제3부분은 일상성화에 관해 물으면 순간 방은 능려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순발력, 유창성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 여기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 유창하지 않고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나요? 오늘은 22부터 시작할게요. 请问,这附近有公园吗? 请问, 뭐 좀 여쭤볼게요. 뭐 좀 여쭤볼게요. 좀 물어볼게요. 问은 못다요. 질문 물을게요. 请는 please랑 똑같아요. 좀 여쭤볼게요. 절, 여기,附近, 근처. 有公园吗? 有, 있다. 公园, 공문. 여기 근처에 공문 있어요. 절,附近,有公园吗? 동산은 요예요. 有吗? 물어보면 대답할 때는 있어요. 有, 아니면 없어요. 有,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有,一直往前走. 到红绿灯,往右拐就到了. 有,一直往前走. 到红绿灯,往右拐就到了. 有 있어요. 一直往前走. 一直 계속,往, 뭐, 뭐, 그루? 前, 앞, 앞에. 走, 가다. 계속 앞으로 가세요. 주 갔다는 뜻이에요. 주 가다가. 到红绿灯, 红绿灯, 心灯, 到那까지예요. 心灯灯까지. 往右拐就到了. 往, 뭐, 뭐, 그루? 右,右는 오른쪽, 오른쪽으로,就到了. 오른쪽으로 가다가,就到了. 바로 도착합니다. 拐는 꼭다야, 꼭다, 꼭으로 가세요. 有,一直往前走. 到红绿灯,往右拐就到了. 이해했어요? 下一个问题, 22. 这是送给你的礼物. 这是送给你的礼物. 이것은送给你的, 당신에게 준, 礼物, 선물이에요. 这是送给你的礼物. 지금 선물 받하고 있어요.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이런 거. 그렇죠? 谢谢 뿐만 아니라, 우리도 뒤에 좀, 2, 3개 문장이 있어야 돼요. 1개 문장, 谢谢 여기까지면, 안 돼요. 테스트에 대해 안 좋아요. 좀, 2, 3개 문장 내어주세요. 让你破费了. 我可以打开看看吗? 谢谢. 让你破费了. 我可以打开看看吗?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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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让你破费了.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어요. 让你破费了. 破는 뭐예요? 斬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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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斬虑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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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때 바람이 많이 나오세요. 포 포 포 찢어지다. 페이 얘기할 때 입술 좀 물어주세요.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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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 페이라. 럭니 포 페이라. 쓸데없이 돈 많이 썼어요. 선물 발달거나 아니면 상대방 당신한테 뭐 줄 때 당신 위에서 뭐 샀어요. 당신 때문에 뭐 돈을 냈어요. 그러면 럭니 포 의 럭니 포 Hoo 럭니 포 힛 라. 럭마 러에서 어떻게 럭니 포 거문에 谢谢,让你破费了,我可以打开看看吗? 23. 你喜欢喝可乐吗? 你喜欢喝可乐吗? 당신 コラ 좋아해요? 喝可乐,コラ マシキ コラ マシキ 좋아해요? 당신 コラ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喜欢不喜欢? 通사喜欢 这里说 是的,虽然对身体不好,但是我非常喜欢可乐 是的,虽然对身体不好,但是我非常喜欢可乐 是的,yes 这里说 是的呢,喜欢,露台台해도 괜찮아요 是的,yes 虽然,但是,虽然,但是 两个연결 쓰는文法예요, 비록 하지만,韩국语에서는 虽然,비록, 이런 말도 많이 안 쓰지만 中国语에서는,但是 얘기하고 싶을 때는 항상,虽然랑 같이 연결 써주세요 虽然,但是,虽然 이런 조건이 있지만 但是,虽然,之类的特徴 でも,什么,什么예요? 이렇게요 我要买笔记本电脑 请给我推荐一下 哪种好 我要买笔记本电脑 请给我推荐一下 哪种好 要 买笔记本 笔记本 电脑的computer 笔记本也记得起 电脑的computer 笔记本也记得起 我要买笔记本 请给我推荐一下 哪种好 推荐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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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给我 哪 한데 哪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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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得게요 注重해 주세요 三星的笔记本怎么样 三星笔记本又快又好 最近还在打折 三星的笔记本怎么样 三星笔记本又快又好 最近还在打折 요즘에 활용하고 있어요 三星和三星的笔记本 笔记本 笔记本 어때요? 怎么样 三星笔记本又快又好 빠르고 좋다 又 又 糯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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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에요 뒤에 동사 형사부터 써도 괜찮아요 又快又好 빠르고 糯다 现在 요즘에 还在打折 还在는 아직도 糯뭐했거든요 이런 말투에요 아직도 糯핀 화거든요 지금도 糯лю 지금도 糯핀 糯 luc violently 糯 do 지금도 糯루哈고 있거든 이런 말투에요 最近 糯 糯 하링 하다, 다져, 다져, 하링 하다. 다시 들어보세요. 3星的笔记本怎么样? 3星笔记本又快又好, 最近还在打折. 25. 今天很热, 我们开空调怎么样? 今天很热, 我们开空调怎么样? 오늘 너무 더워요. 开空调. エーオクン 켤까요? エーオクン 켤는 게 어때요? エーオクン 켤까? 开空调, 开는 동사예요. 켜다, 켜다, 空调, エーオクン. エーオクン 켤까요? 어떻게요? OK. 好的, OK요, 有게适得 안 돼요. 好的로 얘기해주세요. OK, 好的. 我先把窗户关上吧. 我先把窗户关上吧. 먼저 창문을 닫을게요. 把什么关上, 把什么关上, 什么를 닫的다. 我先把窗户关上吧. 先把窗户关上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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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창문을 닫을게요. 사실 여기서 일상生活中에서는 우리 그냥 OK, 好的, 这个까지 얘기하면 돼요. 테스트하면 文章 좀 길게 얘기해주세요. 以来呢, 先生이가 당신 어떤 순주는지 最怕할 수 있어요. OK, 好的, 这个 얘기하면 这个 얘기하면 谈予不足라고 제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文章 많이 몰랐고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긴게, 정의点. 好的, 我先把窗户关上吧. 26. 这张床放在哪好? 这张床放在哪好? 이 침대를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床呢, 양사요. 침대 양사요. 这张床, 这张床放在哪好? 这张床放在哪好? 지금은 이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집에 가구를 좀 옮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침대 어디서 놓으면 좋을까요? 放在桌子旁边吧. 看起来比较舒服. 放在桌子旁边吧. 看起来比较舒服. 책상 옆에 놓으세요. 这기가 더 보기 편해요. 放在桌子旁边吧. 책상 옆에 놓으세요. 放在 뒤에 위치 자리 놓아주세요. 房里放在哪? 앞에요? 뒤에요? 아래요? 밑에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放在哪? 放在哪. 看起来普명普기에,比较舒服, 비격조,舒服, 평하다,看起来比较舒服,放在桌子旁边吧,看起来比较舒服 27. 你的外套看起来很好,是新买的吗? 你的外套看起来很好,是新买的吗? 당신外套가 아주 좋아 보여요, 새로 샀어요? 外套,外套,外套,外套, 외套, 한국語 발음 비슷해요 外套看起来 보안이 comment 보여요? 很好, 아주 좋아 보여요,看起来很好 是新买的吗? 새로 샀어요? 是, 여기 과거 형要 강조할 때 쓰는 말투예요 신마일 러 마 러 안 돼요 더 써야 돼요 신마일 러 샀어요 어떻게 되세요? 这是我朋友送给我的 非常舒服 我非常喜欢 这是我朋友送给我的 非常舒服 我非常喜欢 이것은 제 친구가 좋아하는 데 좋았어요 너무 평해요 저 너무 좋아요 这是我朋友送给我的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서 상대방과 얼마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문장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这是我朋友送给我的 친구给我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거 문법 한국어랑 좀 반대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내 친구 나에게 에게는 게이에요 나에게 보내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这是我朋友送给我的 다시 这是我朋友送给我的 sorry 크게 这是我朋友送给我的 안 보고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선물을 받았어요 중국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这是我朋友送给我的 非常舒服 너무 평해요 평소 해요 회자만 반대해요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요 회자 회자 회는 돌아가다 家나 집 我们公司 이렇게 해 주세요 下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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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국어 늦게 배웠어요 学한 유 学 더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起床 起床 起得晚 起床 起得晚 늦게 결혼했어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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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돌아보세요 我平时晚上八点回家 我们公司下班下得晚 29 오늘 진짜 예쁘게 입네요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요 약소 있어요 어디 갔어요 이렇게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제가 친구와 약소기 있어요 영화 보러고요 A和 B 有 약소기 있다 A和 B 有 약소기 있다 약소 약소 약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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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打算去看电影 打算去看电影 我和朋友有约会 打算去看电影 我觉得这部电影没意思 我觉得这部电影没意思 这部电影不能用花洋菜 1부电影 2부电影 1부电影 2부电影 1부电影 2부电影 没意思 재미없어요 没意思 이 영화 재미없다고 생각해 지금 영화 보고 있어요 아니면 영화관 있어요 아니면 영화 보고 나서 2사람 밖에 걸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친관데요 我도 얘기해요 我也觉得没意思 我都睡着了 最近没有好电影 我也觉得没意思 我都睡着了 最近没有好电影 나도 이렇게 생각해 나도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잤어요 요즘 좋은 영화가 없어요 我也觉得 나도 이렇게 생각해 我觉得 나도 이렇게 생각해 我也觉得 也呢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除了 돼 没意思 我都睡着了 睡着了 睡着了 잤어요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잤어요 다睡着了 睡觉呢 그냥 잠을 자다 잠을 자다 睡着了呢 잠을 들었어요 완전히 꿈꿈고 있어요 정신도 나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도는 이미예요 이미 도 뭐 뭐了 도 뭐 뭐了 이미 뭐 뭐했거든 我도睡着了 나 그냥 잤어 最近没有好电影 요즘 좋은 영화가 없어요 最近没有好电影 好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我也觉得 没意思 我도睡着了 最近没有好电影 어때요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잘 이해했어요 잘 류 필요하면 매일 보내주세요 我는 3시까지 강의할게요 我们下次再见 再见 拜拜